참 편안하게 살게 된다는 것은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산물로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더라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죠 인생의 초장부터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아이들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면 한참 배워야 될 시기에 수학이라든지 이런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백성들이 도와야 될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아이들한테 뭐죠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입학하기 전에 이과 교육에 필요한 이공대 교육에 필요한 수학 준비를 하지 않고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문과 수학만 모든 학생들이 다 배우도록 하고 선택도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무지막지한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대학을 여러분들 입학하게 되면 건축공학과든 기계공학과든 컴퓨터학과든 아니면 경제학에 여러분들 경제학과든 간에 미적분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절에 한참 여러분들 배울 수 있고 뇌의 용량이 확장되는 시기에 수학 1 수학 2 미적분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최대한 배우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물건 만들어서 이런 파는 나라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문과 수학만 배우고 여러분들 입학하도록 하는 이런 미친 짓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라는 생각이죠 당신들이 그 학생들 위해서 평생 대신 살아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라가 근국한 지 80년이 돼가는데 지금 대학 여러분들 고등학교 교과 클리콜 하나 제대로 여러분들 못 만들어서 지금도 뭡니까 수학 1만 배우게 할 건지 수학 2만 배우게 할 건지 이런 정도 여러분들 논의를 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볼 땐 정신들이 나간 것 같아요 이 보시게 되면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톱뉴스에 여기 보시게 되면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학생들에게 문과 수학만 가르쳐서 대학을 입학시키려고 하니 이게 무슨 일이고 하는 그런 기사가 여러분들 새꼭지처럼 여러분들 실렸거든요 선택권은 줘야 되지 않나 선택권을 그러면 여러분 대학에서 문과 수학만 배운 학생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공계 교수들이 뭘 가르칠 겁니까 1 2년 동안 수학을 가르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수학 같은 과목은 다음에 실용적으로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고 문제를 떠나가죠 최대한 뭡니까 높은 수준까지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들이 짧아 가지고 이 대학 입시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수능에서 수학 출제 범위가 크게 줄어든 시기가 7차 교육과정 2005년부터 2011학년도 부터인데 이과는 미적분을 배우지 않고 대학에 지나갈 수 있었고 문과는 아예 미적분이 출제 범위에서 빠졌다 미분적분을 여러분 배우지 않고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경제학도 수강을 하기가 힘들죠 이공계 교수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이공계 교수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당시에 수능을 치른 경제경영학과 신입생들이 기초적인 경제학 원론 수업부터 수학 실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학력저하 논란에 이뤘다 이 좌파 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시험을 여러분들 금기시하고 시험을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자율 학기제니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학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부를 안 시키는 것이 그게 좌파 교육감들이 갖고 있는 전형적인 여러분들 믿음인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는 기하도 포함이 안 돼요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 범위에 완전히 재배된 건 1994학년부터 보시니까 지금 현행은 수학이 수학 1 수학 1을 다 배우고 그다음에 기하 학률 이런 데 세 과목 중에서 한 과목을 배우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편안에서는 그냥 수학 1 수학 대신에 대수 미적분이 수학 1을 거의 안 배운다는 이야기에요 학률과 통계망제로 배우도록 그렇게 개편안이 짜지는 모양입니다 무역에서 먹고 사는 나라가 사우디처럼 기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ai라는 것이 다 여러분들 알고리즘이 다 수학이지 않습니까 전부 수학을 배울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하지만 가능한 여러분들 고등수학까지 배우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과들 지원하는 사람들은 가장 고난도 수학까지 배울 수 있도록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한테 학업 부담을 들어준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하는 거죠 아이들을 멍텅으로 만들어 평생 고생하도록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좌파 교육감들이 가장 뚜렷한 특징이 학업 부담을 들어주고 치열한 경쟁으로부터 학생들을 구하고 시험을 안 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시험을 안 친다 좌파 교육감들이 공부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는 근육을 키우는 것과 똑같아 가지고 자기 수준보다 좀 더 높은 고난도 수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추구할 때 그때 근육처럼 실력도 나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좌익들이 이러면서 국가를 점령하게 되면 아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왜 세계관 자체가 다르고 교육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국가교육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심화수학을 신설하지 않기로 해서 모든 학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문과 수준의 수학만 배우고 남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공계 교육은 물론이고 경제학도 수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문과 수준만 여러분들 국교의 논의가 진행되는 2개월 동안 줄곧 심화수학이 대학 교육을 위해 아마 심화수학이 여러분들 과거로 이야기하면 수학 1 수학 2를 다 포함한 것을 뜻하는 모양입니다 교육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온 이공계 교수들 중심으로 확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어쩌면 뭡니까 이렇게 나라가 가난해지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젊은 학생들이 평생 동안 고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교육관도 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8학년도 수능 수학 출제 범위는 현재 공통과목인 수학 1 수학 2 선택과목인 학률과 통계 미적분 지금은 공통과목인 수학 1 수학 2를 배우고 선택과목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이제 선택과목도 배우지 않고 그냥 대수하고 미적분 학률과 통계로 축소된다 모든 학생들은 수학 2를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수학 2도 배울 수 없고 미적분 기하도 다 배울 수 없는 겁니다 대학 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엉터릴 짓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심화 수학이 채택되지 않으면서 현 수능 선택과목 미적분에 있던 수혈의 극한 미분법 적분법은 수능 출제 범위에서 빠진다 기하에 포함된 2차 곡선 평면백터 공간동률과 공간자법 범위도 제외된다 과외가 심해서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정말 기가 차네요 이공계 교수님들은 이제 기절초봉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에게 여러분들 전공 공부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공계 교수들은 굉장히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될 미적분을 대학에서 또 가르쳐야 된다면 고교 교육과정을 만드는 이유 자체가 흔들립니다 여러분 자원 가지고 사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여러분 나라가 매달 매 분기마다 무역수지하고 경상수지를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나라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아서 사는 나라지 않습니까 머리를 써서 물건을 잘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나라인데 아이들한테 미적분도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대학에서 어떻게 전공을 공부를 할 겁니까 이런 정신나간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면 내가 볼 때 너무나 있죠 한심한 겁니다 사람이 성장해간다는 것은 고난도의 것을 계속 공격할 때 이러면 성장해가지 않습니까 이 참 문제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결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이렇게 가는 대학의 이공계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겠네요